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오늘은 DJI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지난 설문조사에서 제가 저에게 듣고 싶은 컨텐츠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라는 투표를 받았을 때 1위는 드론 강의였어요. 근데 드론 강의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있게 진행드린다는 것을 약속드리고요. 두번째인 DJI 관련된 DJI 재직 시절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풀어볼까 해요. 커뮤니티에다가 그러면 DJI 어떤 게 궁금하세요? 라고 글을 썼는데 댓글이 거의 없었어요. 댓글이 거의 없어서 제가 올렸던 지난 영상 중에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셨던 과거에 궁금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컨텐츠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DJI 입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똑같아요. 일반 기업하고 똑같이 스카웃이 있고 채용 공고를 통한 입사가 있어요. 저같은 경우에는 스카웃이 됐어요. DJI가 한국의 DJI 코리아라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K컬처가 독특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이 K컬처를 멋있게 담을 한국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를 설립하면서 스카웃이 된 케이스에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채용 공고가 있는데 채용 공고도 두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는 플랜식스토어 채용 공고가 있고 마케팅팀의 채용 공고가 있어요. 차이가 좀 있는데 플랜식스토어는 플랜식스토어 운영에 관련된 채용이에요. 그래서 플랜식스토어 관리라든지 플랜식스토어 세이즈 뭐 이런 것들을 관여한 건데 이거는 잡코리아나 사람인 이런 우리나라의 채용 공고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공고가 나가고요. 마케팅팀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인이나 DJI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채용 공고가 나가요. 플랜식스토어 채용 공고는 플랜식스토어 관리, 교육 그리고 플랜식스토어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고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PR,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컨텐츠 파트너 이런 것들에 대한 채용 공고가 진행이 돼요.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한국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본사에 있는 팀하고 화상으로 영어 면접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DJI 입사 조건에는 영어는 필수예요. 당연히 면접 자체를 영어로 보니까 면접에 통과를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이고 글로벌 다른 국가들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요.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입사 조건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지원한 분야의 업무 스킬 플러스 영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두 가지가 DJI의 입사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겠죠. DJI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자 연봉, 연봉 어떻게 될까요? 연봉은 정말로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말로 사람마다 다 다르고 협의예요. 정말로 나를 어떻게 세일지 하느냐에 따라서 연봉은 정말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경력직하고 신입이 있는데 신입인 경우에는 조금 낮아요. 경력을 어필을 하고 내가 이런 게 있었고 하면서 어필을 하면서 연봉을 올릴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낮아요. 경력 같은 경우에는 높아요. 경력직은 굉장히 높아서 전에 경력 대비, 내가 보고 있는 스킬을 플러스 해가지고 당연히 협의를 하는 건데 경력직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10%, 20% 올린 사람도 있고 50%, 2배 올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DJI는 어떻게 보면 경력으로 가기에 조금 유리한 회사죠. 그리고 이 연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제가 3천만원 받는데 옆에 있는 직원이 2억을 받아요. 근데 같이 일을 하면서 위화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굉장히 비밀로 보급, 보완 사항으로 해요. 그래서 서로 연봉을 오픈하는 순간 직급 뭐 이런 건 상관없이 누구든 바로 퇴사해요. 그래서 연봉이 굉장히 비공개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봉은 모르는데 대충 눈치로 알죠. 이 사람은 어느 정도구나. 대충 눈치로 알아요. 가끔 뭐 무의식적으로 아 나 이번 달에 세금 얼마네 라고 하면 저 사람이 세금을 이만큼 내면은 어 하면서 계산되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봉은 어느 정도 비공개지만 알기는 알지만 경력직은 높고 신입은 좀 낮다는 거. 네. 그 정도고 DJI 업무 스타일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업무 스타일이 굉장히 프리해서 근무시간에 자는 건 안 되고 근무시간에 자는 건 안 되고 뭐 게임을 해도 되고 뭐 간식을 먹어도 되고 굉장히 자유로워요. 대신에 그 자유로움 뒤에 개인마다의 업무가 굉장히 명확하게 평가가 돼요. 매달 업무 평가를 하는데 매달 업무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이하가 돼버리면은 세 번이면은 퇴사해요. 바로 퇴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업무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네. 자유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는 않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업무의 평가를 너무 야박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자유와 그런 것들에 얽매여 있게 업무에 얽매여 있게 만들어내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출퇴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유롭고 뭐 업무 스타일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복장도 당연히 풀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 입고 여러 명 반바지 입고 스리퍼 입고 출근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약이 전혀 없고 굉장히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직급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 그냥 되게 편하게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그 업무 평가라는 게 굉장히 월별로 이루어지면서 좀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올가미처럼 좀 스트레스로 얽매여 있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퇴사하기 전에 그게 분기별로 바뀌었어요. 분기별로 바뀌어가지고 세 달에 한 번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괜찮아졌는지 어땠는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다음 질문이 신제품 출시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건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제품을 지금 툴을 샀는데 다음 달에 쓰리가 나올까봐 걱정이 돼서 못 사겠어. 이거 출시 시기 아는 분이라면 엄청 댓글이 많이 달리죠. 근데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면 신제품 출시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품은 정말로 그 전에 훨씬 전에 준비는 되어 있어요. 제품은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이 이제 1년이 됐으니까 지금 출시하자가 아니라 시장 상황을 보고 변동에 따라서 출시의 날짜를 잡아요. 신제품을 개발하자마자 출시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때까지 제품 개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개발은 끝나고 직원들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일부 어떤 유튜버 같은 경우에 뭐 신제품 테스트를 한 사람을 알고 있다 뭐 그러는데 절대 몰라요. 신제품 테스트는 정말로 탑 시크릿한 직원들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직원들끼리도 내부 공유를 절대 안 하고요. 그 직원이 뭐 일부 유튜버에게 했다? 무조건 퇴사해요. 그리고 한국에는 심지어 있지도 않고요. 정말로 탑 하위 직원들만 그거를 테스트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절대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고 무조건 하지도 않고요. 제가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지금 절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마지막 신제품의 정보는 이미 유출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제품까지만 신제품 정보를 다 알고 있었고 그 이후의 제품들은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까지는 제가 이제 어떻다라고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추측이 아니라 유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고 그 제품이 출시된 다음부터는 저도 신제품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어떤 것들의 동향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어떤 제품이 나올 거야? 추측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기대해 주세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신제품 출시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시장 상황을 보고 출시한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일하게 약간 커뮤니티에 질문을 주셨던 분인데 같은 라인업이라도 배터리 프로 막세사리들 대부분 호환 불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DJI의 상술일 텐데 왜 DJI가 상술에 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상술은 맞아요. 상술은 맞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술이 발전을 하잖아요. 기술이 발전을 하는데 기존 거보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기존 거 그대로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에 제약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거랑 호환이 안 되게 되는 이유도 있어요. 분명히 그것도 있고 말씀 주셨던 그런 상업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호환이 안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간단하게 DJI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는 기업이었죠. 많이 정보가 오픈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이 좀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외에도 궁금한 것들은 댓글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혹시나 그 질문들이 되게 많아지면 제가 추가 컨텐츠를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죠. 저도 여기가 지금 촬영 나왔다 봐가지고 다 텄어요. 굉장히 시스템하다가 따가운데 여러분들의 추위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컨텐츠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